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볼 퀘스트는요. 여름방학 알차고 탄탄한 수능 국어 실력 다지기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정했어요. 맞아요. 이제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시즌 틀어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또 여름방학 하면 뭔가 지구를 구할 것처럼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고 그걸 해내야겠다. 이런 의욕에 활활 불타오르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짧아요. 짧고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에 반은커녕 한 3분의 1이라도 하면 다행일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실망하고 결국 시간을 다 그냥 보내고 말았어.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방학 시즌이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이후에 특히나 시험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도 챙겨야겠지만 또 여기 우리 마음속도 챙기면서 탄탄하게 우리가 실력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방법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 알고 있겠지만 작은 계획, 큰 계획을 세워놓고 멋지게 폼나게 여러분들이 막 의지를 불태우는 거 좋습니다만 알잖아요. 그 의지라는 게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 그걸 쥐어 짜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큰 계획 세워놓고 못하고 뭐 하지 말고 널부러지지 마시고요. 작은 계획을 좀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 번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게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 굳이 두꺼운 거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얇은 거 한 권이라든가 아니면 기출면제 몇 년치 이런 식으로 짧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게 그리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와 이거 봐 나 할 수 있었어 다음 계획을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영수는 그래도 학생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어떤 땐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안 됐었지만 이제는 정말 안 돼요.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독서 부분만이 아니라 문학이나 화법, 장문, 문법까지도 이제는 전부 다 총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나눠서 조금씩 계속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유지하는 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게 설렁설렁하다 보면 공부를 내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기출문제를 계속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선생님 저 이거 먼저 답도 외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답을 마치 체크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핵심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평가원의 문제 유형을 우리가 익히고 답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더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왜 그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이 다른 작품에 만약에 다른 갈래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어휘문제에 되게 약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을 읽으면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들이나 EBS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다른 문제집 같은 거 지문 보면서 그 분야에 나와 있는 단어들 혹시 모르는 거 있는가 찾아보시고요.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문맥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기본 용어들은 좀 따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라고 널부러지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은 어떨까? 저 방법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가거나 또는 선생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본인이 약한 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찾아낼 수 있고 그 약한 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메꿔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맞아요. 개념. 이쯤 되니까 문제들도 되게 다 많이 풀었고 또 작품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보는 시험이라든가 서살모의과사 같은 걸 보다 보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나와 있는 선택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게 잘못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멋있게 얘기할 때 아 실수했어 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실수 하나 두 개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고 앞으로 내년의 일정까지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조차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과 연관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본인이 개념 자체가 지금 약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면 개념서를 옆에 놓고 사전자트식 계속 보시거나 아니면 개념 강의를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이 딱 적기야. 내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상태에서 본인이 부족한 개념들을 채워나가게 되면 더 명확하게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이나 독서나 화법, 장목, 문법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개념 강의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과거에 개념 강의를 들었으면 다시 한번 교재 꺼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습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태껏 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개별적 공부는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수능 개념은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개념 공부 지금 이 여름방학 때 더 늦어지면 이제 못해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 때 완전히 끝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익혔던 개념들이 어떻게 변용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기자 EBS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수능 완성도 나왔고 수능특강도 나왔어요. 두 개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수능특강 작품도 진짜 많습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화법, 장목, 문법 거기다 문화까지 굉장히 볼륨이 커요. 이걸 원래 다 해놨어야 했지만 안 했다 하더라도 와 그거 언제 끝내요?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강을 다 들으면서 하든 아니면 혼자 풀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연결 없어. 연결 낮아. 아 이거 안 나올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EBS 연결이 어쨌든 70%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게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이든 그 작가의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든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알고 들어가는 건 다르고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모든 기준을 다 보겠어라고 하는 것보단 수능완성이나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이든 화법, 장목, 문법이든 아니면 독서가 됐든지 간에 같은 주제, 같은 문제의 유형 그리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 라는 거 기준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준이나 앞으로 연계 문제 같은 걸 풀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작품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BS를 통해 기준 반드시 세우셔야 하고요. 잊지 말아야 할 개념 꼭 챙기셔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갈 땐 작은 계획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거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내가 놓치고 가는 것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내 뒤통수를 치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국어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매일매일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더 빨리 갈 거예요. 여름방학도 안 그래도 짧은데 이게 훅 지나갈 거야. 오우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라고 놀라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상황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분히 공부해 나가는 게 나중에 진짜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름방학 여러분들 잘 보낼 거고 또 선생님도 여름방학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도 잘 채워 나갈 거니까 이 시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퀘스트가 들어갔을 땐 그럼요. 그때 제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다른 공부 이렇게 열심히 또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라고 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우리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항상 질문 게시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댓글 달아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차분하게 우리 한번 여름방학 보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질문 게시판에서 만나도록 해요. 라고uration 제가 공부해 Buddha 점심 게시판via 탐우죠. 찡 살 생 scorp 그러 contempl Kathleen pres abus 우 달 record cartridge 모 elements In whoever All